안녕하세요. 매직에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격적으로 아드위노 유흥과 템보를 이용해서 사물인터넷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템보만큼이나 상당히 쉬운 블링크라는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사물인터넷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이번 시간 필요한 준비물을 살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사용할 준비물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것처럼 아드위노 유흥을 똑같이 사용할 거예요. 이번 시간 사용할 블링크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아드위노 유흥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일반 아드위노 우노에다가 와이파이 실드, 이더넷 실드 아니면 다른 아드위노 호환보드나 라즈베리파이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설명할 블링크에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아드위노 유흥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브래드보드 하프 사이즈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LED 한 개 그리고 225옴 저항 한 개 그리고 수수전파 에어 두 개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먼저 아드위노를 연결할게요. 아드위노 연결은 지금 보는 회로도처럼 해주시면 돼요. 그냥 LED 한 개만 13번에 연결을 하면 돼요. 이제 연결을 할 건데 LED 이렇게 보고서 긴 다리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먼저 브래드보드에다가 하나 꽂고 그리고 이제 저항을 이렇게 중간에 꽂아주시고 짧은 다리 쪽에다가 그 다음에 짧은 다리가 있는 쪽에 저항이 꽂혀있는 줄에 점파 아이어를 꽂고 여기 아드위노 윤크라운드에다가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LED 긴 다리가 꽂혀있는 줄에다가 수수전파 아이어를 꽂고 그 다음에 여기 13번 핀에다가 연결을 해주세요. 이와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웹브라우저를 연 다음에 블링크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세요. 블링크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면은 이와 같이 화면이 떠요. 이 상태에서 위에 메뉴를 보면은 이렇게 Getting Started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여기 Getting Started 한 다음에 Download Blink 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아이폰 앱도 있고 안드로이드 앱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아이폰 사용하는 사람은 여기 이걸 눌러서 아이폰 앱을 설치를 해주시고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여기 링크를 눌러서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를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를 했고요. 제 스마트폰에서 이 안드로이드 앱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쪽에다가 이 블링크 앱을 설치를 했고요. 처음 실행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로그인이랑 Create New Account 여기서 Create New Account를 누르면은 이제 회원가입을 하는 란이 뜨는데 이때 이메일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자주 쓰는 이메일을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블링크를 할 때 이메일로 토큰 값이라는 것을 보내주는데 따라서 자주, 평소에 자주 쓰는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 넣어주시고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면은 만약에 처음 사용해서 회원가입 할 때는 회원가입 되면은 자동으로 로그인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눌러서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게요. 로그인을 하고 이제 들어오면은 메인 화면이 이와 같이 메뉴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Create New Project, Scan QR Code Scan QR Code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젝트에 접근할 때 들어갈 때 쓰는 메뉴고요. 여기서는 일단 그거는 생략하고 일단 내 프로젝트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Create New Project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프로젝트 네임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헬로 윤이라고 이름을 져볼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입력하고 나서 하드웨어 모델을 보면은 아두이노 우노라고 적혀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은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보드를 종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두이노의 다양한 종류부터 해가지고 여기 ESP, 8266, 인텔 에디슨, 링킷원, 라즈베리파이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 윤을 사용하죠. 그래서 아두이노 윤을 선택을 하고 컨티뉴을 눌러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 보이는 오스 토큰이란 값이 바로 이 스마트폰이랑 스마트 앱이랑 그리고 아두이노 윤을 서로 연결해 줄 때 사용하는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이제 나중에 사용할 건데 먼저 이제 일단 크리에이트를 눌러볼게요. 크리에이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요. 일단은 나머지 프로젝트 관련된 거는 다시 한번 컴퓨터 쪽으로 이동을 해서 아두이노 쪽 설정을 마친 다음에 돌아와서 설정하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여기 있는 메뉴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부분을 보면은 다운로드 블링크 라이브러리라고 적혀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이와 같이 블링크 라이브러리 기터 페이지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버전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가장 최신 버전 중에서 다운로드를 보시고 다운로드에 보면은 이와 같이 zip 파일로 되어 있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되면은 압축을 풀어주면 이와 같이 여기 여러 개의 폴더가 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러 개의 폴더를 한꺼번에 복사를 해주고 이제 아두이노 같은 윈도우 같은 경우에 내문서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 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큐멘트에 저기 아두이노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라이브러리 리즈로 이동을 하셔서 이 폴더들을 붙여넣기 해주세요.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로 한번 열어볼까요? 아두이노를 열고 파일에서 예제에서 이렇게 블링크를 봤을 때 이와 같이 예제들이 들어와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해 주냐면은 그 예제 블링크 보즈 앤 실즈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그 제품 보드명을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봤을 때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이 아두이노 윤만 있어야지만 블링크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해서도 쓸 수 있고요. 아두이노 우노의 이더넷 실드 아니면 와이파이 실드 아니면 꼭 공식 와이파이 실드가 아니더라도 저기 아닷프루트 쪽에 CC3000 와이파이 실드 또는 뭐 인텔 에디슨 링킹1 뭐 레드베어랩 아니면은 라즈베리파이는 여기는 없지만 라즈베리파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블링크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두이노 윤만을 선택을 하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모드로 제 강의를 보면서 따라 하신다면은 자기 거에 해당되는 것을 보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는 아두이노 윤만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대를 해서 보면은 내려가다 보면은 이와 같이 코드가 이미 다 작성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것만 수정을 해주면 되냐면은 여기 auth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your auth token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아까 앱에서 봤던 토큰 값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모바일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다시 앱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상단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트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죠. 이 너트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은 설정 화면으로 이동을 해요. 설정 화면으로 이동했을 때 내려가다 보면은 아까 봤던 auth token이라는 게 있죠. 이 refresh를 누르면은 이 auth token 값이 매번 새로 바뀌어요. 이 새로 바뀌고 그리고 이 값을 아까 아두이노 스케치에다가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상당히 글자가 많고 이제 불규칙적인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아마 눈으로 보고 입력하면은 실수로 입력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할 거예요. 따라서 그냥 옆에 이메일을 누르면은 우리가 회원가입을 할 때 입력했던 그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이 날라가요. 그래서 다시 컴퓨터 쪽으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컴퓨터 쪽으로 왔더니 이렇게 이메일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블링크 쪽에서 토큰 값을 보내줬어요. 이 토큰 값을 그대로 복세를 해서 아두이노 스케치 코드에서 여기 your auth token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이제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모바일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게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버튼을 버튼이 보이죠. 버튼을 눌러서 버튼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그 플러스 버튼 오른쪽에 실행 버튼이 있잖아요. 이 실행 버튼을 안 눌러서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는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지 않다면 이때 버튼이나 어떤 도구들을 눌러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그 도구, 설정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요. 제가 버튼의 이름을 턴 LED라고 할게요. 그냥 턴 논 글자 수가 제한이 있네요. 그냥 LED라고 할게요. LED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 쪽에 보면은 이 버튼이 제어하는 제어하고자 하는 핀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아웃풋 디지털 나오죠. 제가 LED를 13번에 연결했죠. D13 컨티뉴 하고 푸쉬랑 스위치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내가 누르고 있는 동안에 켜지는 거고 떼면은 바로 꺼지는 거고 근데 스위치는 내가 한 번 누르면 켜지는 모드로 바뀌고 켜지고 또 다시 한 번 눌렀다 떼면은 다시 꺼지는 그래서 저는 지금 스위치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준비가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준비가 됐고요. 제가 이제 아두이노도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두이노가 준비가 돼 있고요. 제가 업로드를 해볼게요. 업로드를 누르고 이렇게 업로드 완료가 뜨죠. 이 상태에서 시리얼 모니터를 띄우고 함께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Connecting to Cloud Blink CC 한 다음 레디 레디가 떴으면은 시리얼 모니터에서 레디가 떴으면은 이제 연결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모바일에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은 만약에 밑에 아무런 경고 표시가 없으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연결된 거고요. 일부러 아두이노 윤 쪽에 연결을 한 번 제가 빼볼게요. 끄고 연결하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아두이노 윤이 연결되지 않았다고 이제 표시가 떠요. 다시 아두이노 윤을 켜고 이제 아두이노 윤이 다시 한 번 레디가 된 상태에서 제가 실행 버튼을 누르면은 아까처럼 에러 표시가 안 나고 다시 연결이 잘 되죠. 이 상태에서 제가 버튼을 한 번 누르면은 LED가 켜지고 그 다음에 버튼을 떼면은 LED가 꺼지고 버튼을 한 번 또 누르면은 LED가 켜지고 또 버튼을 한 번 누르면은 LED가 꺼져요. 아주 간단하게 사물 인터넷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죠. 이번 시간 이 아두이노 윤을 이제 블링크에 연결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사물 인터넷 프로젝트를 이제 구현을 해봤는데요. 원래 모든 조건이 만약 계정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아두이노 쪽에서도 이제 원하는 스케치가 업로드가 돼 있다면은 원래 이런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거의 1분도 안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주 간단한 사물 인터넷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블링크를 이용해서 아두이노에 연결된 센서 값을 스마트폰 앱 바로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것을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